1, 2, 3, 4 뭐 하러 오셨어요? 제가 여기 아레나 앞에 제가 옛날에 피겨스케이트 경기했던 몰이 있거든요. 거기를 오늘 추억 삼아 한 번 와봤습니다. 저는 따라왔어요. 희생이 형 따라왔어요. 바쁘시다. 렛츠고! 여기 오길 잘했다. 뭔가 기분이 좋아져. 식사 피할 곳도 많고. 곁에 있으면 널 병원해줘. 제가 저번에 옛날에 경기했던 때는 원래 1층이었는데 그게 없어지고 지금 여기 3층으로 바뀌었대요. 그래서 제가 기억하는 그 옛날 모습과는 좀 다릅니다. 기억했었는데. 그래도 뭐 덕분에서 했으니까. 보통 가운데 있는 애들이 좀 내려오고. 가운데가 이제 막 하기 시작하는 쪽으로. 다들 요구 meringue 이가 그런거 없는데. 이 여기도guy 이화이엔스 매작에 저희 사진 걸려있대요. 분실합니다 ein 의상 의상 intensive 스페셜 앨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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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제가 갔다 왔는데 링크장이 바뀌어서 제가 기억하는 링크장하고는 좀 달라졌지만 그래도 추억 회상은 좀 된 것 같습니다. 저는 약간 원래 공연 했던 데를 그냥 구경해보고 싶었는데 거기가 없고 3층으로 바뀌었다고요. 1층에서 3층으로 바뀌었대요. 아쉽게도. 저희가 B1ES 매장을 못 가가지고 B1ES 매장이 있다고 들었는데 좀 아쉽습니다. 재밌었어요. 두려워하기 좋았어요. 저희를 다 알고 계신 것 같아요. 다 알아보셔. 그게 너무 신기했어요. 저희는 구경하고 왔는데 잘 큰 것 같아요. 네, 잘 컸습니다. 네, 오늘 첫째 날입니다. 리허설 들어가요. 화이팅! 황광지 룩입니다. 잘하고 있습니다. 렛츠고! 모바 seja, 목이 몰랐어요. 널 망했어. 안녕하세요. 아 잠겼어. 오늘 잠겼어요. 지금. 이거 해보고 저런 거 다시 해보고 싶겠네요 마이크 조금만 살짝만 더 더 봤으면 닥터피쉬 찌러버려놓은 거 잘 되셨습니다 오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 저도 음발 처음 해봤는데 딱 거울을 봤는데 생각보다 좀 많이 괜찮네 이런 생각을 하고는 있었죠 그런데 되게 좋아해 주시는 거예요 제가 딱 기분 테이크 시작할 때 도입부대 화면이 딱 잡히니까 엄청 좋아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좀 밤 좋겠다 저 라면 어때? 라면 진짜 맛있어요 형 꼭 먹어요 이게 라면을 말아 먹으면 국에 밥 말아 먹으면 다 안 씻고 넘겨서 위 안 좋대요 간인 것인가 뭐 아무튼 국밥이 건강에 안 좋다고 하는데 뭐 어떡합니까 왜 이렇게 맛있는데 맛있게 먹으면 된다 좋은데 이런 거 이런 거 제가 애들 하는 거 보니까 하고 싶은 거예요 갑자기 그래가지고 제이크가 두 개를 샀더라고요 건틀렛이랑 브루트를 그래서 브루트를 제가 만들고 내가 나중에 하나 사준다고 저는 갖고 싶지 않아요 만드는 게 재미있어서 사체 카르관 레츠고 레츠고 오늘은 폴라로이드 러브와 TFW와 패러독스 러브입니다 굉장히 좋아하시는 곡들이기 때문에 재미있을 것 같아요 뭐예요? 사탕 거짓말 뭐예요? 빨대 굽는 거구나 근데 먹어도 돼 진짜 맛있어 이거 진짜 맛있어 이거 냄새 좋다 뭐야 이상하네 동무 냄새가 없는데 지금 뭔가 먹어야 될 것 같은데 그냥 먹어야 될 것 같은데 너내로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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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앨범 함수 소리 들려요? 기다리고 있잖아. 부르면 가야지. 약간 패트맨 같은 존재. 네, 오늘 공연도 이제 준비를 이렇게 다 마쳤기 때문에 한 번 오늘도 열심히 하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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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at I imagine is ever ever. I'm ready for my career. It's so hot for today. When you call my name. Cause I'm out of town. I'll be your day. Come, come. It's like a bull. I'll have a sight of just sit on the camera. Oh, yeah. I'm sorry. Oh, yeah. Oh, yeah. Oh, yeah. I got to stay. H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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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ey. Ooh. 원하러 가 shoulder. We're down. Whether it's so hot, we're down. I was so hot about the squad. Çok fun, Hooray. Out про Jinwan. 네 오늘 이렇게 또 첫 번째 날 공연이 끝이 났는데요. 정말 많은 엔진분들의 함성 덕분에 또 이제 힘을 많이 얻고 할 수 있었던 것 같고 내일 하는 두 번째 공연도 정말 열심히 할 거고 내일 공연에서 기대가 많이 됩니다. 네. 그래서 내일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크랩. 네 첫 번째 퍼스널이 끝났습니다. 정말 너무 터널 소리가 너무 커서 진짜 너무 재미있게 저희도 마쳤고요. 내일 이틀 이제 남아서 많이 즐기다 가겠습니다. Thank you for coming. 맛있겠다. 기다렸습니다, 어머뚱. 잘 부탁드립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승이 형, 저한테 예쁜 게 있으신데요? 인제의 사이. 어? 그렇게 해야죠? 그게 좋은 거 같아요. 제 두 곡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네. 오케이. 근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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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왜 이렇게 서있을까 서있을까? 근데... 근데 다르잖아. 뭔가 다르죠? 진짜 은혁이 형. 오, 양... 잘 어울리는구나. 이승이 형 잘 어울린다. 와, 이승이 형 잘 어울린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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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와 나의 몸 다 뻗어. 네, 오늘 여기까지! 루플레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잘 부탁드립니다. 네, 잘 부탁드립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지금 목 위에 약을 바르고 있어요. 목 위에. 목 위에 말고. 이거 되게 편하고 크긴 해요 가볼게요 Let's go Let's go Let's go Come on And Manila I'm very pleased to you guys Yeah I'm hoping to Let's go Let's go Let's go Let's go Let's go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마닐라에서 두 번째 공연하는 날인데 이제 마닐라의 반응이 너무 뜨거워서 오늘도 되게 너무 기대가 됐고 매니페스트 마지막 나라인 만큼 오늘도 재밌게 놀아봅시다. Let's go. Let's go. Let's go. Let's go. 이동하겠습니다. Thank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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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써 하루 남았네요. 4개월간의 긴 여정이 벌써 끝나갑니다. 여러분. 오늘 저녁 뭐 먹지? 어제 설렁탕 먹었는데. 이때가 제일 설레. 이제 콘서트 딱 이제 신나게 딱 재밌게 하고 저녁 뭐 먹을지 고민하는 이 시간. 그리고 그거 다 하고 나서 침대에 눕는 시간. 잘 부탁드립니다. 파이팅! 그거 조금 덜 커지지. 조금만. 멋있다. 멋있다. 이거 좀 빠른데. 진짜. 저. 제 목표. 목표 조금만. 조금만. 조금 멀리. 오. 잠깐만. 잘 쓰겠지? 오케이. 희생이 형. 오늘 메리페스트의 마지막 날. 나 안 찍어줘요. 기다리고 있어요. 저희 계속 기다리고 있어요. 오늘 열심히 찍어주신 감독님들. 감사합니다. 저희 계속 기다리고 있어요. 거기. 마지막 공연도. 파이팅! 파이팅! Let's go! Let's go! 사책 그리고 공연 파이팅 해서 또 해보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날이어서 좀 긴장이 되네요. 이제 퇴장했는데 막 LED에다가 벌써 그립지 않냐고 막 그런 게 있거든요. 서프라이드로. 그거 보고 되게 많이 놀라시고. 응. 기대가 됩니다. 형 인이어 캐스탄. 리드라이팅! 아 좀 떨리는데. 어쨌든 일단 샀어. 일단 샀어. 돌이킬 수는 없어. 콜로세움. 진짜 샀어? 9,000피스짜리 샀대요. 전 그거 못 해요 진짜. 내 자신감의 싸움이야. 진짜 그거 다 만들었을 때 거의 인간 승리급이. 벌써 이렇게 5개월 정도 지났다는 게 아주 감회가 새로운 것 같고 추억들이 많이 생긴 것 같아요. 투어 늘면서 다니었던 추억들이나 되게 재밌었던 시간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서울에서 한 콘서트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마닐라 마지막 공연까지 했는데 정말 너무 행복한 시간이었던 것 같고 이제 중간에 이제 희산식도 있긴 했지만 그래도 너무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매니페스토. 다음에 투어도 많이 기대해주세요. 오늘 마지막 콘서트는 정말 당분간은 못 오니까 후회 없이 즐기다가 가겠습니다. 마지막 콘서트 하나 둘 셋! 화이팅! 렛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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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ang位رو스 & value 렛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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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갔습니다! 신났습니다! 게시andon Licht 늦은Her 동생이 wasn't 나 너무 울게 심장이 쿨쿨 신나세요 아름다워 내 생각에 내 생각에 내 생각에 다른 분들도 좋아 난 그래도 엔진이 부끄럽고 있어 영원합시다 우리 렉스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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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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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여러분, 저희 메리페스트 끝났습니다. 와, 벌써 정말 많은 일들과 업셋돼야 좋은 일 많은 이유. 굉장히 많았던 5개월. 진짜 확실한 거는 저희 진짜 많거든요. 아, 진짜. 전 세계 돌아다니면서 말 만나를 먼저 마셔보고 저희에게 정말 소중했던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다들 수고 많았잖아요. 자, 현신! 수고하셨고, 우리 멤버들! 수고했어요! 자, 이제 앨범 준비하러 한국으로 가자! 가자!